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동부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동부지역은 대체로 맞겠습니다. 내일 낮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여수와 광양 4에서 10도, 순천과 고흥은 3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2에서 8도, 목포는 3에서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맞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원바다에서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어서 대기는 더 메말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